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철 대변인입니다 두 가지 브리핑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여당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법사위 장악하려고 하느냐 한 거에 대한 비판하고 건국대가 2학기 등록금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모든 대학으로 확대되고 정부가 이번에 등록금 관련 추경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거 편성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먼저 할 일은 법사위를 악용했던 미래통합당 과거에 대한 사과입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에 대해 뭐 그리 잘못한 게 많아서 검찰, 법원을 관할하는 법사위를 꼭 장악하려 하느냐며 비판했습니다 여당이 자신들의 비리, 부패 혐의를 무모하기 위해 법사위를 장악하고 이를 활용하려 한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고 그런 상황을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개혁입법 저지에 악용해온 미래통합당의 과거와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장악하고 해온 일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은 법사위 제2소위원장을 맡던 당시 아무런 쟁점이 없던 타위원의 통과 법안들도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 묵혀두기 일수였습니다 또한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법사위원들이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나서서 내용 수정을 해야 한다고 법안 처리를 막아섰습니다 이 모든 행패에 동원된 것이 바로 법사위의 체계자고 심사 권한입니다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정의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고 심사 권한을 삭제하자고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했어야 하는 말은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법사위를 장악하고 악용해온 행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였습니다 오늘 국회 원구성이 처리되고 국회의 상원으로 군림해온 법사위의 체계자고 심사 권한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건국대학교 당국이 총학생회와의 협의 끝에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시列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감각하기 위해 2학기 등록금을 감각하기 위해